사과 논란이 있던데 먹어도 돼요? 사과 논란이 뭐예요? 그 상대는 안두인 하하 사과도 속도 로데론을 위하여 아 맞어 그런 연구의 여유가 있더라 사과를 먹은 사람은 100년 안에 99%가 죽는대요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은 호흡을 10분인가 20분 처음 보면 죽는다던데 카풍님 멸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그래 사과먹지 말라던데요 하하 아 아 아 그건 사과였다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내고 안쳐야되는게 괜히 쳐놨다가 진짜 막 성스러운 일격 뭐 이런식으로 막 이삭해 아 이거 지금 안해도 되겠다 와 아픈데 떡대분들 여기에요 외부 외부 아 자 외부 제발 의심했어 이것보고 지금은 티시각보면 안 돼 터졌다 이거 죽기 안해도 이긴 것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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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렇게 운이 없나? 방... 상대 방면 좀 심한데? 우린 너무 없었는데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